안녕하세요. 아이템체크입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근 할인율과 판매량이 가장 좋은 제품들을 리스트했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1위 모스아이팅 충전식 캠핑 슈퍼라이트 이 제품은 야외활동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80W의 강력한 밝기로 넓은 영역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. 4가지 모드로 밝기와 색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8,211원으로 76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6,365개의 높은 판매량과 97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램프를 사용하면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. 2위 샤오미 미지아 핸드헬드 의류 스팀어 이 제품은 옷관리의 귀재로 주름과 진드기를 한 번에 제거해줍니다. 스팀 기능으로 옷을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가정용으로 매우 좋답합니다. 사용이 간편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옷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15,286원으로 72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4,397개의 판매량과 93.9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스팀어를 사용하면 늘 새 옷처럼 깔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3위 이어 칼링키 5.0 무선 카플레이 이 제품은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우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, 자동 상자를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빠른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로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9,109원으로 72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6,284개의 판매량과 92.3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면 자동차에서도 스마트폰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4위 접이식 대용량 접이식 외건 이 제품은 야외활동과 일상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. 대용량 수납공간과 견고한 구조로 다양한 물품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.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와 보관이 매우 용이합니다. 23,344원으로 72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7,322개의 판매량과 93.3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외건을 사용하면 무거운 짐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. 5위 엑스레이 디스크 M, ESSD PCI-MVMe 이 제품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속도로 컴퓨터 성능을 극대화해줍니다. 128GB부터 1TB까지 다양한 용량 옵션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젠34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노트북과 데스크톱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만 6,989원으로 71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5,416개의 판매량과 95.2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SSD를 사용하면 컴퓨터에 붙... 6위 샤오미 미자, 에어, 펌프 2위 이 제품은 타이어와 각종 공기주입이 필요한 제품들을 빠르고 손쉽게 팽창시켜줍니다. 150PSI의 강력한 압력과 미니, 휴대용,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LED 멀티툴 기능으로 밤에도 사용이 편리합니다. 2만 6,933원으로 66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5만 4,847개의 판매량과 96.5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7위 알리익스프레스 컬렉션 베이스어스 USB 3.0 허브 이 제품은 맥북 프로와 다양한 노트북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액세서리입니다.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USB 3.0 허브와 이더넷 포트를 지원합니다. P-데버트 어둡터와 4K, 60G 세상도를 지원하여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. 2만 5,248원으로 66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만 1,235개의 판매량과 96.8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허브를 사용하는 8위 베이스어스 GAN 데스크탑 고속 충전기 이 제품은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입니다. 65W의 고출력으로 빨개 충전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휴대가 용이합니다. 2만 1,243원으로 65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3만 2,300억의 판매량과 97.8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충전기를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기기를 빨개 충전할 수 있어 9위 전자 수리 PCB 납땜 현미경 이 제품은 전자 수리와 세밀한 작업을 위한 최적의 도구입니다. 4.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1080p 해상도로 세밀한 관찰이 가능합니다. 50만 1,100 확대 기능과 2,000mAh씩 배터리로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2만 4백원으로 65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만 4백15개의 판매량과 96.1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현미경을 사용하면 작은 부품도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10위 에스튼 휴대용 캠핑 간이 침대 이 제품은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.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가볍습니다.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설치가 쉽습니다. 2만 8,985원으로 65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만 213개의 판매량과 95.1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간이 침대를 사용하면 어디서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. 11위 방지 남성용 확장 가능한 USB 가방 이 제품은 출장과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가방입니다. 방수 기능과 대용량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17.3인치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한 확장형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2만 8,492원으로 63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만 6,997개의 판매량과 97.4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가방을 사용하면 12위 무선 게임 컨트롤러 마케나이크 지오 프로 이 제품은 게임 에어가들에게 완벽한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. 우선 연결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스위치, PC, 안드로이드, iOS와 호환됩니다. 메카텍 타일 버튼과 엘리트 홀 트리거, 조이스틱으로 정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. 2만 9,448원으로 63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2만 4,782개의 판매량과 96.9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13위 가정형 스팀 청소기 이 제품은 고온 살균 기능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에어컨, 주방우드 등 청소하기 어려운 곳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110V 미국 플러그와 220V 유럽 플러그를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2만 7,313원으로 58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2,929개의 판매량과 92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청소기를 사용하면 집안 전체를 위생... 14위 무선 충전기 스탠드 이 제품은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. 아이폰, 애플 워치,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3인 1 고속 충전 스테이션입니다. 마그네틱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8,430원으로 57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5,868개의 판매량과 94.2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 충전기를 사용하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15위 베이스어스 차량용 무선 에어 펌프 이 제품은 차량, 오토바이, 자전거 타이어를 빠르고 손쉽게 팽창시켜줍니다. LCD,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압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휴대가 용이합니다. 4만 6,628원으로 36%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만 300이개의 판매량과 98.2%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랑합니다. 이에어 펌프를 사용하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